저희 열심히 할테니깐 당장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 할 수 없는 작업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라이브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촬영 시작 촬영 시작 촬영 시작 촬영 시작 촬영 시작 촬영 시작 2. 2. 2. 2. 3. 4. 5. 5. 5. 5. 6. 6. 8. 9. 10. 10. 10. 11. 11. 11. 11. 12. 12. 13. 12. 16. 14. 18. 와 진짜 모른다 내 오빠 왜? 생각에 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상의 직업으로 상의 할 게 뭐가 있어? 직업으로 직업 하는 거야 직업으로 상의할 게 뭐가 있어? 직업은 아마리 실시간 연예인 아후 저 더럽고 취장을 못하겠습니다 아 아 보통 이거 이렇게 웃기지 그래 이건 진짜 웃겨 이 크림 이거 진짜 웃겨 나 뭘까 나 못 보일 것 같아 영원히 아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아 아 아 아 진짜 스트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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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한테 누가 사주시래 이걸 어떻게 209천에 팔아 넌 그걸 왜 사 앞장서 좀 넘어 부려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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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파이트맘바 나 이거 뭐 해야 되지? 헉 Because I'm a photographer I am a photographer 아 아 아 아 개인 티저를 찍는 날입니다 멤버들은 하나에 같이 있다가 혼자 할 수 있어서 외롭네요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이죠? 이거 줄까? 난 나도 조금 먹고 싶어 난 조금 그럼 앞쪽 치우고 좀 응 응 이거야 하하 그대로 그대로 줘 응 고마워 너무 맛있다 미리 줘 자 인터뷰 소감이 어때요? 배고파요 암무중에서 코인트 한번 뭐예요? 네 That's my love That's my love That's my heart 맞아 이거 너무 좋아요 하 결드랑이 During time up 생일에 있다가 영상 틀어놓고 밥 먹고 심심하면 전화하고 너무 심심하면 쇼핑 가기 맞아 방에 있다가 잠자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오셔서 자 왔다가 핸드폰 하다가 맞아요 심심하면 산책하러 가기 맞아요 네 네 방에 있다가 되게 늦게 잠 들어서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가만히 방에 있거나 아니면 짤콕 숨었고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혼자 쇼핑 갔다가 언니 뭐해요? 하고 그리고 다시 방에 누워있다 이거 다 약간 디테일했어 맞지? 진짜 디테일했어요 완벽해 담배 워바날러 왔어요 네 다행정 다행정 리언나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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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잘 봐 로고 안녕하세요 재밌어 너무 이쁘라 아 아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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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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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각하는 내 장점은 주변 사람을 잘 챙긴다는 거랑 그건 인정 인정 인정은? 지금 지젤이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고 가겠습니다. 예쁘다. 잘한다. 그렇지? 위에 예쁘다. 잘 먹겠습니다. 된춘? 양해당. 간장 그냥 풀었어. 우동이야? 응. 진짜 많이 먹었어.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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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김. 너무 맛있어. 나 그거 먹고 싶어. 가위를 잘라줄게. 오. 무슨 김치처럼 없어. 우리 계란 먹을래? 응 우리 계란 먹을래? 우리 계란 먹을래? 우리 계란 먹을래? 땡큐 진짜 예쁘다 땡큐